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반찬가게 엄마 손반찬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엄마 손반찬은 언제나 내 가족이 먹는다는 신념하에 양념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맛좋고 보기에도 좋은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고집하여 오랜 경력의 노하우를 담아 최고의 반찬을 선사해드리며 한 번 맺은 인연 언제까지나 함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엄마 손반찬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맛있는 반찬이 먹고 싶으실 땐 언제든지 저희 엄마 손반찬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